이 도시광대는 우리 전통연이 오광대 놀이를 21세기 서울에 다시 가져와서 새롭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오광대와 한국 무용 기반의 컨템포러리 대스, 그리고 우리 전통음악과 사연 현대음악이 결합된 아주 복합적인 공연 작품입니다. 우리 오광대 놀이의 첫 과장님 윈동부춤을 우연히 처음 접하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리지널 좋지만 제 작품 소재로 가져와서 새롭게 만들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 아야프 작곡가 그 전에 제가 대학원 전환연주 때 윈동부춤을 가지고 오케스트를 보고 이미 한 번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야프가 돼가지고 제가 꿈꿨던 실제 무용과 함께하는 작품을 할 수 있게 됐고 이 주인공인 문둥이가 사실은 지금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투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이 보시면서 마치 우리의 이야기인 듯 공감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주인공인 문둥이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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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인공인 문둥이의 이야기입니다.